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얼마전에 6월 공모주 미리 보기 1탄을 올려드렸는데요. 2탄 궁금해하시는 분들, 특히나 시프트업 영상을 따로 제작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근데 한꺼번에 모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프트업만 차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구요. 아직 청약까지 시간이 꽤 남긴 했지만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변경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노그리드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약일이 6월 11일에서 6월 24일로 한 차례 또 이동이 되면서 결국에 하스와 겹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13개에 달하는 일반 기업들부터 일정 쭉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잘못 기재했던 부분이 있더라구요. DB금융 제12호 스펙의 청약일정은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구요. 환불까지는 4일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프트업부터 EN셀까지 총 6개 종목 훑어보고 스펙 7개의 규모 정도만 한꺼번에 체크를 해보구요. 최종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3조원대 게임 대여가 등장을 합니다. 시프트업 이라는 회사구요. 지난해 서비스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를 만들면서 인기 몰이를 한 데 이어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유니콘에 등극한 게임 회사에요.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죠.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에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 2024년 2월 기준 누적 매출 1조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니케가 무슨 게임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수집형 RPG와 롤플레잉 게임과 3인칭 슈팅이 결합된 서브컬처 게임이다. 여러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 강화시켜서 전투를 하는 그런 콘텐츠인거죠. 저는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에 열광을 하는 오타쿠를 타깃층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게임들을 보면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캐릭터 지금 보시는 요런 캐릭터들이 바탕이 되더라구요. 네 아무튼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 단일 게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후 2주간 6만 7,131개를 판매하며 일본 페미통이 집계한 주간 소프트웨어 판매량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하구요. 북미와 영국 콘솔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 차트 1위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일본에서는 막 패키지 품절 대란을 겪을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과 콘솔에서 연타석 흥행을 거두면서 글로벌 게임계에서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니케가 22년 11월에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3년 실적이 대단히 급증을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55% 증가, 영업이익은 507%나 껑충 뛰었어요.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는 아직 안 잡히고 니케의 실적만 반영된 24년 1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나 하락한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니케는 벌써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출시 이후에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되는 MMORPG 장르에 비해서는 스토리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브컬처라서 변동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출시한 지 1년 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니케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24년 1분기가 약간 주춤하기는 했어도 최근 니케의 1.5주년 업데이트가 엄청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역주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스텔라 블레이드 또한 대흥행의 기운이 이미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2분기부터는 실적이 급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서는 크래프톤 때와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 벌써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평가는 다음과 같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의 퍼는 지금 21배에서 22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시프트업의 상단 기준 PER은 32.63배나 되거든요. 이게 과연 말이 되냐 라는 의견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실적 증가분을 반영하게 된다면 PER은 높지 않다라는 의견. 뭐 개인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다고 하면 공모가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시프트업 측에서 4월과 5월의 월별 실적을 좀 공개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가결산 매출과 영업이익을 미리 공개해줬던 것처럼요. 그러면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분명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넘어가서 공모 구조를 보시면 유통가능 물량이 18.02%로 10%대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편이고 상단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은 6,273억 원, 시가총액 3.5조 원에 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요. 크래프톤은 유통 물량이 40%로 넘어갔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7%대나 됐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톤과의 비교는 제가 시프트업 단일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다음 하이젠 R&M으로 넘어갈게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사랑하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용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액츄에이터는 로봇이 동작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다리나 팔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회사는 로봇에 쓰이는 서버 모터, 감속기 등의 액츄에이터 구성품을 모두 자체 개발했다고 하고 액츄에이터의 구동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액츄에이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스마트 액츄에이터 솔루션을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에 공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주발사체의 연루분사 펌프용 액츄에이터인데 좀 어떤 분야보다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분야라서 이 레퍼런스를 가짐으로써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계속 범용 모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로봇 섹터에 속하지만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23년 매출이 22년 대비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주력하고 있는 로봇 쪽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도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회사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앱이다를 활용했는데요.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로봇 액츄에이터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 몇몇 종목들의 23년 순이익과 시가총액만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라서 펄을 산출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 23년 순이익과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하이젠, R&M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비해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1699억원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유통 물량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상장 주식 총수의 14.30%만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약 243억원, 200억원대입니다. 우리가 노브랜드를 통해서 유통 가능 금액 200억원대, 이 가벼운 것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우선은 조건상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의 단독주관이고 청약한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우대등급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시프트업과 일정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배분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전략은 채워봐야겠네요. 다음으로 HVM 보겠습니다. 5월에서 6월로 이동한 종목이고요. 진공용해 기술로 특수 리켈과 티타늄계 합금, 이런 첨단 특수 금속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진공용해란 진공상태의 용해로 안에서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얘기하는데요. 쉽지 않은 기술인가봐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첨단 금속의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 분야 국산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기업인 거고 특수합금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인 스퍼터링 타겟을 개발해서 국내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 OLED 디스플레이의 필수 부품인 메탈마스크 핵심 소재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 우주 발사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요거를 좀 성장 동력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22년과 23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는데요. 24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더라고요. 근데 24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23년 대비해선 하락한 상황이라 요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이즈는 무난한 수준이에요.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1692억원, 유통가능 금액은 542억원. 근데 얘도 일정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프트업과 하이젠 R&M을 비례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HVM 청약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인기가 떨어질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이노스페이스 같이 보시죠. 이노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갖추고 있는 우주발사체 전문 기업입니다. 우주발사체 기업으로는 첫 번째 상장할 예정이에요. 하이브리드 로켓이란 고체로켓과 액체로켓을 융합한 형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폭발 위험성이 작고 구조가 단순해서 제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소형발산체 한빛의 시험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준궤도 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민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험발사 수준인 거고 상업화 발사 전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A와 A등급을 획득을 하고 기술특례 상장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26년에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보시면 비교 기업 중에 제노코의 PER이 73.31배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외하지 않고 포함을 시켜서 평균 퍼를 높여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에 따른 고평가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277억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1,269억원으로 꽤 무겁습니다. 무거운데다가 최근에 항공우주 관련 IPO였던 컨택 기억하실까요? 컨택의 상장 이후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엄청 기대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하스 볼게요. 하스는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업체입니다. 치과에서 보철수복 치료는 치아가 충치나 파손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상실됐을 때 또는 색상과 외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치아로 대신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손실된 치아의 기능과 형상을 복원하는 소재가 바로 보철수복 소재가 되는 거고요.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70여 개국, 133개 전문 유통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92%에 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해외를 잘 뚫고 있는 알짜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받는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치과 소재를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회사라고 하고요. 실적을 보시면 기술특례 상장이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3년 기준 매출액은 160억 원 정도로 규모는 아직 완전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23년에 영업이익률이 1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매출 원가 상승과 판관비 증가가 이유라고 합니다. 아직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23년 순위 기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교기업 대비해서 퍼가 매우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스도 가볍습니다.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940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310억 원, 300억 원 초반대로 나름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일반 등급의 청약한도가 낮아서 상단 기준으로 약 6,6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열심히 달려온 대장정의 마지막 종목은 E-N-SEL입니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위탁개발 생산과 CDMO와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우선 CDMO 쪽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는 표준화된 생산 공정이 없고 품목별로 맞춤형 공정과 최적화가 요구됩니다. 생산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수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을 잘 갖춘 CDMO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E-N-SEL은 세포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GMP, 제조음이 품질관리시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얀센,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 밖의 GMP 시설이 없는 국내외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 연구소, 대학까지도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치료제 CDMO 쪽에서는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네, 이 CDMO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좀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주로 희귀난치병의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전임상 단계나 임상 완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답게 아직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AA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공모 구조를 보시면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431억 원, 유통가는 금액은 약 476억 원으로 그냥 무난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유통가는 물량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하고요. 30%대로. 근데 판매 청구권 6개월이 부여됐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스와 E&S도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례 자금은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스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 등급이면 한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등급이신 분들은 한도에 따라서 나머지는 E&S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은 여기까지 보고요. 스펙 7개는 우선 공모 규모 정도만 한 번에 체크를 해두세요. 6월의 스펙은 가벼운 게 보이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모 규모 100억 원이 넘어가는 스펙들일 뿐이에요. 자, 스펙은 5월 29일에 상장하는 미래의셋 비전 스펙 4호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6월에는 일반 기업 공모주들이 많기 때문에 6월의 스펙들은 아마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탄의 종목들 현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이 중에 시프트업은 오랜만에 코스피 게임 대여고 실적도 좋고 상황도 좋고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따르더라도 아마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또 무지성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을 거라 관심은 좀 가질 필요가 당연히 있겠고요. 그 밖에 가벼우면서 로봇 섹터인 하이젠 R&M 그리고 또 비교적 가벼운 하스 정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좀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청약 한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영상이 또 기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은 모든 종목들을 다 미리 자세히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시프트업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공모주에 큰 장이 열리기 전에 딱 이번 주 한 주 휴식 제대로 취하시고요. 저는 30일 미래에셋 비전스펙 4호 상장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